선생연분이거든요. 저랑 지원희. 지원희는 보이는 것만으로. 도연수가. 그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. 도연수가 누구예요? 도연수가 연세살인만 도민석 아들이에요. 효수야. 효수님. 나 우리 아버지랑 같아. 나. 반사회성 인격장애. 누구든 도연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다 치면은. 전부 다 빅당했어. 네가 동정심을 유발해도. 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있다. 한 번 입어볼래? 아이고. 내가 험암증에 나가서 살이하나 저지르었을까봐. 남순들이 죽는 순간에 고민을 떠오르겠다. 도연수한테 협박받고 있습니다. 도연수를 고민할 수 없겠어. 나. 내가 잡아먹으려. 우리가 여기서. 도연수한테. 도연수한테. 아이고. 도연수한테. 나. 사랑하는 것 같아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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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순간도... 잘 모르게 생각하네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어 뭘 생각했어? 너 만나 봐 너무 좋아서라고 그래 백기적으로 살게 해줄게 그 앞으로의 인편은 지금 생각에 훔쳐가본 거야 자기야 싫어 왜?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데 내가 죽을게 나만이 안 믿어 준 거야 금방을 잡아다 준 거야 지원이 더 얼마나 죽을 거야 백기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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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을 거야 너 너 저도 마찬가지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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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너 다 넌 아멘